강북구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부부들에게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 구는 올해 난임 부부 20명을 선발해 3개월간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약 비용의 90%,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강북구에 거주하는 법적 부부들과 사실혼 관계 부부들 가운데 여성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.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